지금 어떤 분은 맥주 잘다고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시험주니까 맥주 잘는데 주지 못했고요 콜라로 다 이렇게 여기 석푸신 분 지금 체킹장에 계셔서 하셨나 스텝 이런 분들 꽤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놓여져 있는지 이렇게 놓여져 있는지가 헷갈려서 1, 2, 3번이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이걸 일단 빼지 마시고 그 상자 안에 넣어놓으신 상태로 드셔야 덜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스태프분께서 오셔서 이분 뭐가 1번인지 뭐가 3번인지 좀 분간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누구라도 좀 와주시자 네 5성급 호텔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음악도 클래식으로 받아들여서 좀 격이 있게 드셔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침해드립니다 4 Look at this 네, 얼굴 끓인 치킨 드시는 모습이 되게 고맙거세요. 지금 치킨 더 달아나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희는 시험이니까 정해진 약만 준비가 돼 있어서 엄정한 시험을 위해서 딱 1인분만 드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너무ャ issuingvan 감사드립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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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